한 번? 네 말이 안꼬는 두수돈이 됐다 요거는 이제 경찰서, 오른쪽 경찰서 이거 경찰서, 쫙 경찰서 왼쪽이 내 노트루다 그럼요, 근데 이게 좀 제일 큰 경찰서긴 한데 저는 한다면 주걱을 못 댕기고 그니까 아무거나 그거는 그니까 그쵸, 좀 작은 도시라서 또 유난히 주가 나갔는데 진짜 주가하고 버스 타고 와서 제발 저녁